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과거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테이프를 빌려 영화를 감상했던 추억을 되살리는 전시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관 5관에서 열렸고, 광주에서 활동 중인 영화인 조대영 씨가 소유하고 있는 10만여 점의 작품 중 2만 5천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전시된 작품들은 시중에서 대부분 절판됐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전시 일정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해 최장 전시를 기록했습니다.